패드에다가 띄워넣으시고 작업하셔야 해요 근데 요거를 너무 얇게 만들어 놓으면 사포질 할 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좀 더 두껍게 하시라고 두툼하게 하시는게 뒷꿈치가 도와주질 않네 장난하냐 맞아 여기 이렇게 아 잘 모르는데 머리복잡한 색이 많아요 아니요 크다 좋다 이게 이렇게 헤매쓰고 있는 애케잇건데 제가 체캐으로 바꾸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체캐가 머리복잡한 이렇게 해서 또 머리 복잡한 남자에요 가게고라우텅이도 그 자식 그 자식 역시 영어고 연성으로 시리얼에 발매를 해요 그 자식 연성만큼 좋은 영어고 맞아요 진짜 저희에요 결과물 보고 오! 해서 혹해서 들어왔는데 과정이 남은 모르는 하긴 할 건데 하긴 할 게 그 자식